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용입니다. 지금 소모코, 금오코 지금 옆에 붙여놨고요. 금오코도 이제 소모코처럼 띄올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아마 금오코도 굉장히 괜찮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일단 MVR 업그레이드 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온도를 지금 저기 난로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높은 체온이 감지될 때 어떤 증상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올려보세요. 높은 체온이 감지되었습니다. 정리란 체온 측정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이렇게 음성 메시지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